오늘 밤 12시에 공개되고 자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뮤직비디오의 느낌과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 우리 화이팅 두 번째, 잠깐만 저쪽이에요 카메라 왼쪽이에요 어디야 어디야 이쪽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면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아 오케이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저요 돌아가주세요 진 가주세요 진 진 여기 있습니다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비씨 저기 원샷 카메라 들어옵니다 원샷 카메라 저 좌측 원샷 카메라 저 보이시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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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교 애교하면서 짱!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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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작곡가로 데뷔했습니다 제가 3번 트랙인지 잡아줘 저는 이번 아웃트로 Love is not over 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친구라는 곡인데 이 곡은 제목과 같이 저와 태형이랑 같이 부르게 된 곡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또 작업에 참여를 해서 자 여러분들 저희가 스페셜앨범 화양연아 영포이버가 발... 진짜 왜?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진작하네! 이 안무는 제가 여태껏 춰봤던 춤 중에서 세상에 이런 춤이 있지 않나 나는 걸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TS 사이퍼4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사이퍼죠 사이퍼 여러분과 태형이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번 사이퍼의 PC는 네 설명을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태형이한테 물어보죠 최고입니까? 최고요? 소개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사이퍼 특히나 그 사이퍼를 특히나 좋아했던 비씨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곡인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싱글러리티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오 그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 페이크 러브였습니다 오 사실 그 아이스크림에는 나의 전하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 오 사실 그 아이스크림은 뭐 어? 134 340원입니다 비싸네요 정말요 누가 13만 1340원 1340원 이걸 먹을 수 있다면 그곳이 낙원이겠죠 와 그렇게 비싼 아이스크림 먹으면 낙원이다 이 낙원이기도 하고 이 전하지 못한 진심이 담겨있는 사랑 정말 이거 복잡하네요 러브메이지네요 아 뭐 그걸 파는 곳은 매직샵이겠죠 오 그치 하지만 거기를 가려면 에어플레인을 타고 파트2 있는 곳으로 갈래 에어플레인 내 옆자리에는 앙팡맨이 타고 있어요 오 앙팡맨이 타고 있어요 앙팡맨이 타고 있었다 타고 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난 그냥 잘 거야 오 오 자겠다 잤어요 네 꿈을 꿨어요 와 아이가 보입니다 너무 고맙소 눈물이 납니다 티어 티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민 아 vote 예 예 예 난 뒤쪽으로 댄스하러 춰 가면 막 나오죠 가면 아니야? 멀쩡 멀쩡 og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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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제 여기서 스포해도 되나요? 스포해도 돼요? 아 해봐 해봐 오카 야 오카 귀엽다 귀엽다 아니 되게 좋은 곡입니다 아잇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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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뭐 할까 아잇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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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예쁘네요 네 아하핳하핳 에흐흐흐흐흐흐흐흫 11, 12, 13, 14, 15 어 뭐야 뭐야? 나 방향이 큐내! 왼쪽 먼저 아닙니까? 왼쪽 먼저죠! 오른쪽 먼저 아닙니까? 아니 왼쪽 먼저입니다 왼쪽 먼저입니다 아니죠 바로 이거죠 그렇죠! 왼쪽 먼저입니다! 그렇죠! 아 저! 어핏! 우리 유자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B씨가 첫 문제를 맞췄어요 바로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윙스트랙 7번곡 제목의 글자수 플러스 방탄소년단 멤버수 플러스 막내의 망나이는? 35 정답! 진짜? 뭐야? 우지의 질서야? 우지의 질서야? 거대한 질서야? 거대한 질서야? 우리 뱉어 나만의 랑 정답! 정답! 1 2 3 5 5 6 7 8 9 7 됐습니다! 51 1 2 2 3 4 5 6 7 5 5 2 7 4 과연 괜찮았어요 내가 볼꺼에요 내가 볼꺼에요 내가 볼꺼에요 정말 추하네요 핑크 되죠? 대박 왜요? 53 5 5 5 3 5 5 5 5 5 5 5 5 5 6 6 5 6 6 7 6 7 9 1 1 2 2 1 1 1 2 1 2 2 모가가 됐든 가가져와 너 너는 나라에 아 미니 우리의 칠 년은 너 우리의 칠년은 너 여러분 token 한 번 한 번만 Hannah 인정한다 인정한다 야 빠르네 야 야 야 인정하다 빠르나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진짜로 없애다고도 말했는데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날라나져요 안짱도 날라져요 안티가 야하려면 뭐 어떡해 웨이크를 썼는데도 이 친구 잘하네 아니 마법의 양자한테 날라세요 알라딘이야 정말 웃겨 왼발은 초록색에 왼발은 초록색에 왼발은 초록색에 오오 왼쪽은 노란색 자 오른발은 노란색으로 야 이거 자세만 아 이거 자세야 뒷발이야 정신이 오른발 자 거의 그정도 모르겠어요 다야 돼 다야 돼 자 디카프리오포치 디카프리오포치 둘 셋 와 둘 셋 더 빨리갔어 더 빨리갔어 여러분 귀가 정국 하나 둘 셋 X 정국이 틀립니다 100% 틀려요 자 정국씨 맞췄다 맞췄다 자 그러면 틀린거죠 뭐다 뭐다 아직도 이해를 못했죠 아니 게임 게임 이해하면 또 왜 장국이 틀린거죠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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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다시 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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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좋으니까 야 아 부럽다 야 비고리 보고 물을 흘리는 건 줄 알았어 귀걸이 왜 이렇게 기냐 잘 마신다 잘 마신다 남긴 한 잔 더 바로 바로 쭉쭉 들어갑니다 드링크 오 잘생겼다 멋있다 역시 앞북힘장 빨리빨리 빨리빨리 재현같애 포장 좀 해줄거요 갑자기 탑스타 아 원아 비아 탑스타 진격하세요 여러분들 또 오버페이스 가셔가지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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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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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여러 스타일이군요 I want you burning man 자 자 다음 굉장히 밑에서 열심히 클래시를 켰다 컸다 하고 있어요 아 너 더 온대요 이거 이 차는 град으로 돌아와lait urangle yo 좋습니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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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쿠나 오오오오오오오 오 지금 비장한데? 뭐 나올것 같은데 지금 한바퀴 돌려줘야합니다 카메라 안돼면 내가 열어야겠죠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 다음 채면 또 있어요. 아니요. 아니야? 네. 네, 다음, 진! 날을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 이거 있어요? 뭐야? 자, 아무것도 못 가느냐? 자, 들어오세요. 삿대지라고 그러는데? 빠악! 라이브인데, 저희가 다른 곡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른 곡? 야, 우리 못 해? 못 해, 저거? 아, 어디 봐야 돼요?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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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보여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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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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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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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가 맨 안에 있었는데, 내가 찬성이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안녕!